성경 1년 1독 첫째,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제사장 나라 세계정치가 시작됩니다. 넷째, 다윗은 우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한 법계 옮기기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다섯째, 신해산에서 만들어진 법계가 500년 만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자리 잡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103일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25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의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냄에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레시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미 다윗이 듣고 요세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왁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왁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왁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왁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왁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왁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왁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 하 6장. 다윗이 이소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둠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둠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와께서 오베데둠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여 이르되 여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둠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둠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굴의 여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메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여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당시까지도 엽수족속이 살고 있던 난궁불락의 천연요새 예루살렘을 수구를 이용하여 단숨에 점령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유는 첫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에 용이한 행정센터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보노는 이미 요다지파의 기득권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을 위해 해보노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은 사실 요다지파의 기업이었으나 그때까지도 여전히 엽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넷째 예루살렘은 천연요새이자 난궁불락의 성으로 기온샘이 흐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도로 매우 적합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느 한 정치세력의 지역적 기반이 아닌 제사장 나라 정치를 현실적으로 꿈꿀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 새롭게 예루살렘을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갖고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처음에는 마음만 앞서 법계를 제사장 나라 법대로 옮기지 못했지만 그는 다시 제사장 나라 법대로 레위지파 고아자손의 어깨에 메어 정성을 다해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다윗은 이제 제사장 나라 법치를 국가의 정치의제로 삼는 국가권력의 목적성을 명료히 합니다. 다윗은 도로왕 히람이 자신을 높일 때에도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기뻐하며 춤을 출 때에도 언제나 자신의 공로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높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다윗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